XSFM입니다. I, D, W, K 먼나라, 이웃동네, 나성통신 두 번째 나성통신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분이 나성가서 못 돌아오면 못 돌아오실 수도 있나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것 때문에 승질나가지고 앞으로 그 어떤 외국계도 미국 밖을 나가지 마라 영영 못 나올 수도 있잖아 홍영훈, 나성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훈입니다. 네, 앞에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잠깐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할 분이 한 분 시간 많아가지고 옆에 나와주셨어요. 문학인이 나와있고요. 안녕하세요. 마포의 패션 가이. 마페. 동네가 힙해요, 우리 동네가. 아, 그럼요. 정말. 네. 와, 아까 앞에 녹음하기 전에 얘기하는데 너무 일도 몰라가지고 크게 죄송스럽습니다. 왜 죄송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사람한테 대할 걸 생각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하이 패션이란 단어를 씁니다. 사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심각한 참사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저희의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잠깐 들려드리죠. 그것은 알기 싫다 110회 2015년 1월 2일 칼라거펠트 뭐? 마크 제이콥스 안나 수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네. 안나 수이 짱이사냐? 갑자기 오동나무가니? 떠오르고 벽제에서 유행한다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한이 맺혀서 칼라거펠트의 일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3명 중 1명도 모르냐고요. 난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이름인 줄 몰랐다니까. 옛날엔 몰랐어요? 네. 오, 그럼 공부한 거야? 오...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 몇 번인 줄 알아? 몇 년 전에 그냥 민주당이 온 줄 알아? 최초의 총재가 누군 줄 알아? 그 사실이 독특한 점이죠.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니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관련된 분이면 시사를 몰라요? 네. 스포츠 관련된 방송을 오래 했는데 시사PD랑 친해. 그래도 시사는 모릅니다. 네. 시사PD들은 스포츠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얘기할 때 종종 실수해요. 잘 몰라가지고. 음, 음, 음.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유격이 벌어지면 생기는 일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시사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온 변종이 농축산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시사 다루는 사람들 당연히 농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인이라는 얘기 아무것도 못 알아야 됐습니다. 아는 척만 하고 있었던 거를 우리가 그때 알았죠. 네. 농축산인 얘기를 들어보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참고해야 될 분야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 하나로 하이패션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그 칼라 거벨트 사태 이후로 떠올렸던 교훈입니다. 그때 유필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청취자분들이 워낙 놀렸어야죠. 네. 그리고 한참 공부를 하던 그 순간에 고 칼 라거펠트 선생은 펜디를 이끌고 있었고 펜디가 그때 마침 그게 작년 봄이었어요. 필라하고 협업을 합니다. 그렇죠. 필라 브랜드는 90년대에 날렸던 스포츠 브랜드였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동대문 파워를 전세계에 알린 사례죠. 필라 코리아 지사가 결국은 필라 본사의 소유권을 갖게 된 그 이후로 다시 중흥기가 찾아왔어요. 필라에. 그러면서 펜디가 F자 도안을 필라하고 똑같이 해서 나온 상품이 나왔습니다. 컬렉션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줄 서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더군요. 되게 신기했죠. 그 전에 필라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펜디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을 하면 왜 저렇게 한참 내려오는 선택을 하느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라는 사실은 펜디가 필라한테 부탁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긴 했죠. 필라가 고샤 루부친스키라는 디자이너랑 협업을 하면서 이미 90년대 아이콘 이런 지위를 갖게 되면서 고샤 루부친스키 러시아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 어린 시절 목격한 철의 장막에 몰락 그 이후 러시아 젊은이들의 문화를 소재로 한 컬렉션의 데이트로 꼼데 케르송 인터내셔널의 탑 브랜드로 승승장구했으며 아디다스와는 오랫동안 축구 라인업을 중심으로 협업해온 베트망 수석 디자이너 템나 바잘리아와 함께 포스트 소비에트 패션 미학의 선도주자로 불리는 디자이너입니다. 최근에는 아동성 출문 혐의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례가 떠오르실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인연 됐네요. 루이비통과 스트릿 브랜드 저는 서프림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한국 사람들은 왜인지 자꾸 슈프림이라고 부르는 그게 피자 때문이죠. 사이먼 도미닉 때문이에요. 그 전에도 슈프림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서프림팀이야 서프림팀. 아무튼 패션 브랜드 슈프림의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최소한 제가 아는 한 동아시아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 최초의 발매가 그때의 라인업 중에 가장 비싸던 물건이 스케이트보드를 넣는 트렁크와 스케이트보드였습니다. 5만 9천 달러였습니다. 케이스까지 같이 그렇습니다. 한국 발매가는 7,7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가방이죠. 그때 사람들 평가가 저도 그랬고 비슷한 게 둘이 협업 소식이 알려졌을 때 진짜 얼마나 비싸게 팔려고 이 둘이 협업을 하냐 이랬다가 공개 딱 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지? 패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께는 오늘 내일에 방송이 나가면서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워낙에 새롭게 듣는 이야기 같으실 테니까 만약에 유튜브에서도 참고 클립이 나간다면 슈프림을 대표하는 디자인 코드에 대해서는 잠깐씩 잠깐씩 보여드릴 거고요. 별거 없습니다. 슈프림이라는 글자가 그냥 앞에 적혀져 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컬러 코드란 아니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상품이 지금 제 옆에 하나 서 있는데요.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번 주중은 패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패션 얘기를 하게 된 홍영훈입니다. 오늘은 2위 유피님이 말을 하셨는데 먼저 인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칼 라거펠트 우리에게 혁대로 무시당하시는 칼 라거펠트 선생님 이분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고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2019년 2월 19일 향년 85세로 영면하셨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셨고 1950년대에 피에르발머이나 장파토와 같은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 밑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으셨고 이후에 클로에 펜디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했고 아무래도 제일 주목을 받는 칼 라거펠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력은 샤넬의 아트 디렉터로 1983년부터 일했다는 거죠. 샤넬을 명품 중에 명품 브랜드로 만든 전설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오늘날 한국 대도시의 백화점 거리에 샤넬의 대리점 매장이 그 자리에 그 크기로 있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그렇죠. 저는 칼 라거펠트를 생각하면 그분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패션계에서는 항상 유행이 지나가는데 절대 안 변하는 것들을 캐치해야만 패션계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여자들은 젊어 보이길 원한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패션의 종말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드셨군요. 네. 전통적인 명품 패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는 역면을 했다. 어떤 면에서 제일 전통적인 패션 디자이너냐 하면 그 후 세대와는 다르게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 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장인한테 사살을 한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디자이너들은 패션 학교를 나와서 자기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칼 라거펠트의 사망 자체가 전통적인 의미의 패션이 점점 더 지고 있다는 어떤 의미와 비슷하죠. 현재는 이제 전통적인 패션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냥 전혀 못 가보던 나라에 관광 간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들어보면 또. 네. 우린 지금 계속 문학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 풀고. 듣다가 궁금한 게 그러면 패션 디자이너 개라는 거는 다른 직업처럼 어떤 스쿨이 생긴 게 그렇게 깊은 역사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게 주류로 올라선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대부분은 도제식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그런 형태로 주로 이제 배워왔던 거고. 네. 영화 코코 샤넬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그 이름은 알아요. 제가 디자이너 중에 코코 샤넬은 아는. 카브리엘 코코 샤넬. 프랑스의 디자이너. 1983년에서 1971년. 여성용 저지를 처음 만들었고 가디건 타입의 슛인 현대 여성복의 시초라 불리는 샤넬 슛. 향수 샤넬 넘버5 등이 그의 작품이며 1910년 샤넬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과 수도원에서 자라 재봉일을 하다가 처음 개업한 모자 가게였던 것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 넘버5, 넘버22 등의 향수로 프랑스 전역에서 유명해진 샤넬 브랜드는 평생 샤넬만 입고 잔다는 마릴린 멀로의 말로 세계적 유명세를 높였지요. 부역자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에는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에 매장되었습니다. 샤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충격에 은퇴를 했던 코코 샤넬은 지금 한국의 샤넬 노조를 보고 놀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돌이 명품을 보이게 많이 입잖아요. 옛날이랑 달라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인간 샤넬, 인간 버버리, 인간 발망 이렇게 이름을 치잖아요. 그 사람도 원래 인간이라고. 샤넬도 버버리도 발망도 원래 인간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어디야. 한강 강병로 저쪽 구리 방향 가다 보면 베르가모라는. 베르가모요? 베르가모라는. 베르가모요? 나는 그게 되게 저런 브랜드가 있었지라고 그냥 와이프한테 베르가모라는 것도 있어요.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비웃는 거예요. 그게 베르사체랑 베르가모랑 섞어는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맘에 써 있어요. 저 처음 알았네요. 웨딩홀 이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 이해시켜보려고.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는 제가 현재 패션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얘기하면은 스트림패션의 여행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00년대쯤에 도시사람들이 선호하던, 선망하던 개념의 명품. 그 정도 수준으로서만 존재하던 시절. 하고 2010년대에 가장 달라진 점. 스트릿 브랜드와의 협업이지요. 네. 제가 문학인을 위해서 스트릿 패션이 뭔가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릿 패션은 직역하면 길거리 패션이죠. 사실 스트릿 패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전통적인 패션쇼의 런웨이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먼저 유행하는 패션이 스트릿 패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트릿 패션은 사실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패션의 흐름을 총칭하는 범위가 넓은 단어인데 오늘 저희가 말하는 스트릿 패션은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스트릿 스타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래퍼들이 TV에 나와서 입는 스타일들이 대부분 스트릿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드티나 농구화, 헐렁한 티셔츠 이런 것들로 대표된 스타일이죠. 제 눈에는 다시 큰 사이즈 옷들이 돌아왔죠. 근데 길거리에서는 그런 옷을 입기가 어렵지 않아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데. 마포구에서 입고 다니잖아요. 아, 우리 동네 건너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동네가 좀 힙해요. 네. 나만 빼고 힙해요. 그래서 이게 하이패션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하이패션은 회화나 조각, 전통적인 의미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스트릿 패션 이와 정반대입니다. 스케이트보드나 힙합, 스포츠와 같이 길거리에서 시작된 문화들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쿨하게 만드는 게 자기네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이패션이랑 어느 정도 대비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스트릿 스타일은 원래 엄청 천대를 받던 스타일이에요. 아무도 이런 패션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따로 조명받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미국 문화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길에 나와 있다는 건 정직장이 없다는 소리. 사교 모임을 나가도 돈 많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 그런 커뮤니티에서 입는 옷이 비싸기가 쉽지 않고 그쪽을 중심으로 시장을 꾸미려고 노력하는 디자이너나 의류 사업가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입는 것 이런 식으로 치부됐었습니다. 트레이닝 팬츠라든가 농구화라든가 이런 걸 입고 있으면은 깔끔한 정장바지에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추억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뭔가 정장을 입은 사람과 청바지를 입은 사람 사이에 갭이라는 게 있었죠. 문화기엔 트레이닝 팬츠를 뭐라고 부르죠? 트레이닝. 그렇죠. 이렇게 부른다고. 멸칭이죠. 아 이게 멸칭이에요? 시판 동네 사시니까 그 동네 지나가다가 어떤 못 보던 트리닝을 입었어. 그걸 놀렸다 쳐요. 그걸 왜 놀려? 그러니까 뭐 저런 트리닝을 입고 다니냐.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이제 이경혁 문학인을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즘은. 아 이제 좀 이해가 된다. 하이패션과 스트릿 스타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천대받는다라는 게 결국 하이패션 개가 천대한다. 주어가 그건 거죠. 옛날엔 그랬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런 하이패션과 스트릿 스타일이 결합을 하고 있고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게 많이 보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유PD님이 얘기하신 흔히 영품하면 생각나는 브랜드인 로이비통과 스트릿 스타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인 슈프림. 두 브랜드가 2017년에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죠. 네. 슈프림을 먼저 짧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1994년에 뉴욕에서 생긴 브랜드로 창사일의 인기는 계속 올라갔었죠. 상징과도 같은 빨간색 박스 로고. 박스 로고라고 하면 사실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 네모난 박스에 슈프림이라는 그냥 자기네들 글씨를 쓴 거예요. 네. 네모난 빨간색 위에 흰색으로 서프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끝이에요. 그 브랜드랑 로이비통이랑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신선한 일로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릿 스타일과 하이패션이 서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끼리의 협업이었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근데 사실 슈프림과 로이비통의 역사를 알면 이게 좀 더 재밌는데 악연이 있습니다. 슈프림은 2000년에 로이비통의 모노그램을 패러디한 스케이트보드를 출시했었습니다. 모노그램은 우리가 흔히 로이비통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문양. 로이비통 가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패턴. 네. 그 패턴을 패러디해서 그 모노그램의 LV. 아 그 왜 애들 실내와의 매직으로 막 껌짝껌짝 하는. 맞습니다. 제가 문화인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네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취자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겠구나라는. 잘 불렀네. 그 LV가 들어갈 자리에 로고 S를 넣어서 스케이트보드 데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는 원래 패러디를 위주로 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잘 맞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로이비통 측에서 얘를 굉장히 불쾌해서 소송을 불쌍하겠다고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품을 모두 리콜을 했죠 그때. 네. 내용 증명은 최후통첩이죠. 로이비통 입장에서는 슈프림이 우리 브랜드를 패러디하는 것은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기업은 그래야 소송을 하니까요. 그리고 00년대 당시에 슈프림 같은 스트리트 브랜드가 왜 이런 하이패션 브랜드를 패러디했느냐. 그것도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곧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요? 네. 일단 나와요. 걱정 마세요. 문학인도 이해시킬 수 있다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슈프림이 2000년대부터 하이패션에 대한 반감, 반문화적인 스탠스를 굉장히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당시에 뉴욕 길거리에 가장 많이 보이던 광고 캠페인이 켈빈 클라인 광고 캠페인이었다고 해요. 유명한 모델인 케이트모스가 켈빈 클라인 속옷을 입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광고였는데 슈프림의 직원들이 거기다가 슈프림 스티커, 박스로고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대요. 우리는 이런 하이패션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어떤 반항 정신이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슈프림은 실제로 케이트모스를 섭외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자기네들 티셔츠로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문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슈프림의 기조였던 거죠. 그래서 여성의 사진에 슈프림 박스로고가 붙어있는 것이 슈프림이었던 하나의 상징이 됐죠. 그렇죠. 하이패신에 대한 안티태제로서 좀 많이 뜬 모양이네요. 그 코드를 설명을 해야죠. 슈프림 매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뉴욕의 플렉슛 매장 같은 곳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가 보드를 타고 손님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보드를 타고 샵 내를 그냥 지나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게 디자인을 해놔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감성 그대로를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건데 슈프림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캠페인을 할 때 똑같이 지키고 있는 감성 중에 하나가 자기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이런 건 띠껍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항정신이나 반항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래 저런 건 띠껍지.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 한 줄기를 완벽하게 수십 년째 지켜오고 있단 말이죠. 그 시초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케이트모스에 스티커를 붙인 것. 그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케빈 클라인이 열심히 사진 촬영하고 컨셉 만들어 놓고 돈 케이트모스한테 많이 주고 만들어 놓은 그 광고가 슈프림 광고로 변했죠. 해적질이죠. 이렇게 과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브랜드가 협업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2017년 6월 31일 루이비통 슈프림 콜라보 발매 현장에 가셨습니다. 거기 간 사람을 내가 인생에서 만날 수도 있네요. LA에서 발매를 했는데 줄을 쫙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한 블록을 돌아갈 정도로 줄을 서 있는데 한 2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서 깜짝 놀랐죠. 왜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그렇죠. 200명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 이 슈프림과 루이비통이라는 역사적인 제품이 발매됐는데 200명밖에 서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경찰 20여 명이 지키고 있었고 그 줄이 더 길어지지 않게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뉴욕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식의 어떤 대란이 일어날 거를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해서 파워프스토어가 무산이 됐어요. 대도시의 민심은 다 비슷하군요. 미리미리 막 민원 넣어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란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컸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최소한 1,000명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적은 거에 놀랐고 거기서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300달러짜리 카드지갑을 하나 사서 나온 사람이 한 블록을 살짝 돌아가서 팔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럴 수는 있죠. 바로 3배 정도의 가격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자기가 LA에서 진행되는 이 발매에서 어떻게든 물건을 사려고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왔다. 우리 아들이 이게 없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사러 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900불 정도 올리고 그걸 사가셨어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죠.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신발 같은 거 나올 때 들어와 할 때 줄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가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죠. 이게 이제 리셀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신발 하나를 2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샀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추운 겨울에 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캠핑. 길면 2박 3일 짧으면 하루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과 체력을 써가면서. 그래서 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100만 원에 사가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2박 3일의 노동의 대가가 60만 원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그냥 큰 돈 아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경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인드인 거고. 몇백 퍼센트의 이득을 남겼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장사를 한 거죠. 이만한 투자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아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릿 패션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나 돈이 많이 남으니까 스트릿 패션은 몰라도 그냥 거기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지역민들 카페 이런 데 조던에서 슈프림에서 뭐 나온대요. 이런 게 정보가 돌아요. 집에서 노느니 가서 줄 쓰자고. 그건 어디서 봐요? 그런 정보는 지역의 동네 카페 지역민 카페 마포구 카페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줄 쓰면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포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역민은 약간 여튼간에 리셀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공공연이 나도는 암시장입니다. 리셀 얘기를 해주셔서 슈프림 루이비통 협업이 얼마나 인기가 컸냐도 리셀 가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후드 티셔츠가 1000달러 정도 했거든요. 지금 1만 5천 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1400% 이윤율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입었다 파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더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죠. 미개봉. 새 제품입니다. 아마 뭐 다음 시간이나 잠시 후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스트리트 브랜드는 하이패션만 만난 게 아닙니다. 스트리트 브랜드는 스포츠 브랜드들과도 요즘은 정말 많이 만납니다. 네. 스포츠 브랜드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것입니다. 리복, 푸마, 아디다스, 컨버스, 나이키, 조던 브랜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슈프림 같은 고급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죠. 그렇죠. 많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어조던 5 슈프림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예전에 공개방송 때 한 번 신었어서 이게 가격이 좀 떨어질 텐데 글자가 살짝 보이다 말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물건의 가격은 최초 가격에서 2배에서 4배를 호가합니다. 물론 저는 한 번 신었기 때문에 중고가라 좀 싸겠지만 그래도 가격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밀봉해놨습니다. 사이즈 몇 초예요? 이거 OO님이요. 제 사이즈가 아니네요. 사이즈도 다르네. 발 작은 사람에게. 무슨 원신, 신발 사이즈는 달라야죠. 200XX 그거 아니야? 미국 사이즈. 미국 사이즈입니다. 도량형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거든. 여튼 이런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하이패셔닝 스틸스타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반증은 또 있습니다. 2017년이었죠. 구찌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데퍼덴이라는 할렘의 전설적인 재단사의 디자인을 따라한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불과 십몇 년 전 00년대에는 스트리트 브랜드가 명품을 따라했다는데 지금은 할렘에 있는 스트리트 브랜드나 스트리트 패션을 만들던 디자이너 재단사의 디자인을 명품이 따라했다구요. 네. 데퍼덴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뉴욕 할렘을 기반으로 맞춤 의상을 제작하던 재단사인데요. 사실상 이 사람이 패션의 역사를 좀 바꾼 점들이 있는데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죠. 네. 엘레일쿨제이나 바비브랑 라킴 같이 당대 최고 래퍼들한테 의상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 의상은 굉장히 독특했는데 명품의 소재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보는 모노그램 가방 말고 다른 알 수 없는 이상한 아이템들 있죠. 요즘 누구시더라? 리에나 씨가 입고 다니나? 명품의 원단을 사겨와요. 그리고 아무거나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어요. 옛날에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라는 뮤직뷰를 보면 아 맞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버버리, 구찌 그리고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한 결코 그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 옷들을 입고 나와요. 50년대, 90년대 그런 게 많이 보였죠. 각설이 양복 같은. 설렁하게 해가지고. 네네네. 각설이. 그렇게라도 이해시켰으니 얼마입니까? 아 나 그거 봤고 내가 그 비디오를. 거기 보면 앳된 지디치도 나오죠. 되게 옷을 크게 입어가지고 헐렁헐렁해가지고. 당시 흑인 래퍼들이 대퍼덴을 찾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고 멋을 부리고 싶은데 명품 매장에 가면은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돈이 많다는 거를 증명하면서도 내 스타일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명품의 재료를 자기네들의 스타일로 만든 대퍼덴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요가 있었는데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직. 명품의 퀄리티와 가격을 지녔음에도 길거리에 감성을 지닌 옷이 대퍼덴이 만든 것이었고 그분이 이제 시대적인 아이콘이 된 게 이런 작업을 통해서였던 겁니다. 그 작업을 이미 커스텀으로서 80년대에 하셨다. 네. 하지만 명품 브랜드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재료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던 대퍼덴이 마음에 안 들었고 이 구찌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후에 1993년에 대퍼덴의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구찌가 소송을 걸었던 대퍼덴의 디자인을 차용한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돼서 실제로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희가 표절을 한 게 아니라 오마주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슈프림이 하는 말을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뭐가 왔군요. 모두가 엄찔하게 슈프림이 루이비통에게 하던 말을 구찌가 디자이너 개인에게 하고 있네요. 네. 이후에 실제 대퍼덴과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이패션과 스틸스타일이 얼마나 빠르게 결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네. 문학인이 놀래고 있습니다. 간단하다고요? 어려워요? 그럼 다음 주 온 거 쉽게 써와. 반성하고. 되게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요은은 길거리 패션은 쌌다가 점점 비싸져요. 길거리 패션의 스타일을 놓고 싶지 않은데 나 어린 시절의 아이덴티티를 놓고 싶지 않은데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미국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미국은 타고난 인종 때문에 가진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90년대, 00년대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아프리칸들끼리. 우리는 농구나 축구를, 농구나 풋볼을 하든지 랩을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마약이나 팔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가 안 좋은 동네에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군가가 농구나 축구나 랩으로 성공을 했다 치죠. 그들은 자기가 커온 베이스나 자기의 문화적인 DNA를 버리지 못합니다. 스트리트 패션을 입어야겠어요. 돈은 많아요. 비싼 스트리트 패션을 입어야죠. 그래서 비싼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비싼 스트리트 패션 옷을 데퍼댄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 브랜드가 조금 생깁니다. 그 브랜드는 그들이 자꾸 입으니까 TV에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지지자들을 얻습니다. 지지자가 늘어났고 귀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어요. 신경 쓸 사람은 누구죠? 저 먼 동네에 있는 명품입니다. 우리 말고 이 값에 이런 걸 팔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우린 저런 거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우리는 사사받은 사람들이라서 스승님이 혼내는데? 이 정도까지 짧게 역사를 돌아와 봤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로 갈지 광고를 듣고 확인해보죠. 살짝 항의할 때도 크게 한 소리 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다 알아듣진 못하는 집사들의 선택 더 많이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네 나성통신입니다. 물론 뭐 나성에 돌아다니는 패션 아이템들 서울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상하이 이런 데 정말 많이 팔려요. LA나 뉴욕을 합한 것보다 많이 팔릴지도 몰라요. 요즘은 그렇지만 나성인에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문학인은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단어 신학기잖아요. 네 정말 힘드네요. 물성 핍진성 이런 단어 말고 놀러오르더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강했잖아요. 네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될 줄이야. 1강의 주제어는 HYPE HYPE 명품이 그럼 왜 스트릿에 따라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트릿에 HYPE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안 간단하죠?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릿에 HYPE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HYPE이 무엇일까? 이게 뭐야? 저를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HYPE이 무엇일까? HYPE이 무엇일까? 네 네 네 플루토늄, 우라늄은 이거에 비하면 완전 쉽죠. 그렇죠 2 곱하기 2죠. 네 한국에도 지부가 있는 인터넷 언론 중에서 HYPEIST라는 언론이 있어요. 네 HYPEIST HYPEIST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시대의 보그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패션 웹진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저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보그나 보그나 GQ나 에스쿠아이어의 대체제 네 제가 예전에 보그에 글도 쓰고 그랬어요. 제가 나름 또 하이패션의 또 그 죄송합니다. 게임평론 썼을 거 아니야? 보그에서 아니에요 뭐 썼어요? 멀미? 뭐야 그게 보그에서 지금 화들짝 놀랬겠네요. 그때 편집장 누구야? 당장 데려오라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는 하이패션만 패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죠. 홍콩에서 만들어져서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매체인데요. 하이피스트 유한 회사 2005년 홍콩에서 세워진 디지털 미디어 및 이커머스 업체 케빈 음악가 만든 스니커 문화 블로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굳이 뉴스페이스 등과 협업하였으며 미디어 업계 최초로 쇼프림과 작업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하이피스트의 기업 가치는 2017년 기준 3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하이피라는 말을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웹사이트 내에서 어떤 기사가 좋아요를 클릭할 때의 말이 하이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이피라는 키워드 자체가 스트릿 패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이프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홍보나 광고를 뜻합니다. 소셜 사전 같은 곳에서 좀 실제적인 용래를 찾아봐도 크게 다른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 소셜 사전이라는 게 익숙해 하는데 신조어에 대한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사전이죠. 어사전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용래에서 하이프는 굉장히 흥분되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말로 하면 제일 비슷한 거는 어떤 물건을 너무 사고 싶다, 뽐뽀 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프는 이제 그 용래가 점점 커져서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프 스니커다라고 하면 인기가 있어서 완전히 매진된 완판템이다. 스니커. 그렇게 하이프되진 않았어 하면 매진되거나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진 않다라는 뜻이죠. 옛날에 이런 걸로 패션제들이 잠깐 이 용어를 막 띄우려고 했던 게 머스트웨브가 있었죠. 머스트웨브가 있었죠. 그런 느낌이고 이게 그럼 스펠링이 뭐 H-Y-P-E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펠링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왜 물건 사입하고 사입, 사입 사입비스트 그거 괜찮다. 사입비스트 괜찮네. 사입비스트 동대문에서 잘나갈 거 같은데 진짜요. 완판템을 사입하는 사람. 사입비스트 저 오늘 출연료 나눠드려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원하게 만들어서 수요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제품을 완전히 판매하는 게 하이프의 핵심입니다. 하이프가 왜 스트릿 스타일의 중요한 개념이냐라고 물어보면 하입이 있는 제품은 성공이고 없는 제품은 실패다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전통적인 패션에서 어떤 옷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 일은 판매 실적이나 패션 평론가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같은 곳에서 패션쇼를 화려하게 열면 각종 매체들이 여기 와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고객들이 일을 사고 완전히 매진이 되면 사람들이 이번 시즌에 이 브랜드는 굉장히 성공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 시즌의 성적을 가늠해 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들, 디자이너들, 상대 디자이너들, 그리고 패션지의 기자들, 패션평론가들로 국한됩니다. 사실 패션위크가 열릴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브랜드들이 런웨이에 세우는 제품들이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이 잊고 있는 제품이 더 먼저 팔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스티릭 스타일은 패션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처럼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준은 하입이 얼마나 크냐로 측정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하입이 얼마나 크냐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리셀가로 측정이 됩니다. 되팔 때 얼마 남기나 만약에 팔다가 남았어요. 하루 사이에 다 안 팔렸어. 그럼 이건 하입하진 않고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분 컷, 10분 안에 다 팔렸다 치죠. 그래서 리셀가가 2배가 됐어요. 그럼 보통 시장에서는 이걸 하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배 정도의 사고 싶은 건 너무 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6, 7배쯤 주고 사고 싶으면 아하이프. 스니커를 제가 지금 들고 있으니까 스니커의 사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최근에는 이 라인업에서는 혀 쪽에, 설포 쪽에 태극기가 달려있는 조던 브랜드 리트로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에서만 팔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온 세계의 부자들이 한국으로 일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일부러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 그거 못 사니? 뭔 소리야? 중국인들이 고용한 알바가 다 샀어요. 여기 다 똑같아. 그게 어마어마한 하입을 자랑했어요.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나이키에서 발매를 한 신발인데요. 88년도에 조던이 신고 플레이했던 조던 3탄을 태극기를 붙여서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발매를 했죠. 그렇죠. 서울올림픽 표 같은 거 이렇게 뒤에 써놓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스니커가 처음 발매되기 전에는 전에 나온 시제품은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카다시안 패밀리 이런 사람들이 신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허재감독이 신었었죠. 농구팀 국대감독. 유명했죠. 그래서 리셀을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옷이나 신발을 비롯한 물건을 사서 프리미엄을 얹은 후에 파는 행위를 리셀이라고 하고 특히 스트리트료리나 신발에서는 이런 시장이 매우 큽니다. 즉 그 제품의 리셀가가 얼마냐가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입이 얼마나 몰려있느냐를 결정해준다. 네. 전 세계적으로 신발 리셀 마켓 하나만 해도 보통은 10억 달러가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을 사서 이제 다시 되파는 행위만으로 시장 규모가 1조에 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앞에 트럭을 대놓고 있겠죠. 하입은 수요가 너무 커서 상품이 매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핵심이고 상품이 매진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웃돈을 얹어서라도 물건을 사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리셀가가 얼마나 높은지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제품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 역설이 생깁니다. 판매자가 너무 비싼 값에 팔면 안 돼요. 리셀러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둬야 돼요. 그래야 하입이 몰리는데 그 하입은 우리한테는 무형 자산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걸 안 쌓으면 곧 망한다는 사례를 우린 너무 많이 봤어요. 패션업계는. 너무 많이 봤죠. 그래서 내가 폭리를 취하면 안 돼. 리셀러가 폭리를 취해야 돼. 돈을 못 벌어요. 당장.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안 가지고 싶거든요. 그렇죠. 하입의 원리를 배워나가고 있어요. 문학인이. 스트릿스타일을 주로 판매하는 리셀샵. 문학인은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어요. 무슨 소리야. 플레이스테이션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싶단 말이야? 정반대거든요. 콘솔 시장에. 그러니까 내가 뭐 질문도 못하겠어요. 콘솔 시장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사는 구매를 결정하죠. 스트릿스타일을 주로 판매하는 리셀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류를 정가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리셀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엄청난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았어요. 애플에 가서 애플워치를 상인이 사와요. 막 10개를. 그러고 나서 애플워치가 너무 숫자가 부족해서 자기가 5만 원을 더 받고 자기 가게에서 팔아요. 그게 리셀샵이죠. 맞습니다. 리테일샵. 이런 샵들이 미국에는 워낙 많은데 온라인 패션샵의 대표 중에 하나인 팔패치가 리셀샵인 스테디움 굿즈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한 바 있고. 스테디움 굿즈는 아직도 장사 잘하고 있는 온라인 샵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발 판매체인 풀라커는 신발을 리셀로 거래하는 앱인 고트에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GOAT는 리셀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앱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게 드디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풀라커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건 되게 의미가 크죠.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풀라커는 정가로 신발을 파는 사람들이고. 아, 네. GOAT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둘이 융합을 한다는 건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거대한 공인 딜러샵이 리셀러를 샀어요. 네. 풀라커는 우리나라로 하면 ABC마트나 TAF. TAF는 미국에도 있지만요. 이 애틀리 스포츠 같은 그런 가게죠. 레스모아 같은.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하입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 패션계 사람들이 골모를 하게 된 거죠. 보통은 GD가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명품업계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지기 위해서 투쟁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 업계는. 네. 저희 취미가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건데. 얼마 전에 필름 카메라 시장이 사실 이 시장하고 약간 비슷해요. 모든 제품이 이미 옛날에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시가가 결정이 되는 건데. 하나를 사려고 봤는데. 한 5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알아보니까. GD가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걸 GD공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발값도 다 올려놓고 이제는 필름 카메라까지. 나는 이 아이템이 좋고 하입이 필요 없는데. GD래곤씨가 착용하는 바람에 값이 올라서 못 산다. GD 하입입니다. 군입대 이유는 안 늘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군입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혹은 이번에 진급 누락했으니까 진급 누락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진 않았나.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을 하입이라고 가정하면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급을 줄이는 거죠. 한정판의 발매가 하입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가능한 편입니다. 스트릿 스타일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스포츠 브랜드도 스트릿 스타일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런 전략을 자주 구사를 하는데요. 나이키에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정판 발매를 주관한 직원이 3, 4명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이 분야를 관리하는 직원만 100명이 넘어가고 따로 아예 건물을 지어줬다는 얘기도 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서의 장이 점점 급이 올라가죠. 나중에 부사장 끝까지 올라가죠. 대리님이었다가. 이 방식은 예전에 우표랑 되게 똑같네요. 한정판 기념 우표? 이거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가는데요. 생필품을 사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입 컬렉터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역사가 길어요. 이렇게 나가면. 스트릿 브랜드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게 패션이나 스트릿 스타일 얘기라기보다는 모든 컬렉터 아이템의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입과 함께 살다 늙어온 이들을 우리는 보통 호더라 그래요.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쓰레기가. 그렇죠. 사람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이게 협업을 했다. 한정판이다. 다시는 안 나온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사고 싶어져요. 옛날 주스컵도 얼마 전에 유행을 했죠. 그래요? 옛날 할머니 집에 있는 오렌지 주스컵이 유행을 했었죠. 물론 여기에는 이걸 내가 사서 팔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럼요. 실제로 신발이나 옷을 되판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몇 명 있어요. 아 나성에는 그게 직업이 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생계를 유지할 만큼 큰 시장이 아니라서 한국에 발매되는 물량을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게 직업적으로 뛰어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리셀러는 중국인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1년에 몇백억씩 벌어들이는 그 사람들은 리셀을 하다 잘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돈을 이용해서 파티에 나가서 연예인들하고 친해져서 연예인들을 위한 개인 리셀러들이 되고 개인 리셀러를 또 밑에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옛날 보따리 장수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이프가 너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해서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런 곳에 취미가 있기 때문에 슈프림을 오프라인 발매에 몇 번 옷을 사러 갔었거든요. 슈프림은 매주 목요일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매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는 뉴욕이 하나, LA 하나밖에 매장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줄 서는 대로 파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2, 3일씩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폭력 사건이 몇 번 일어나고 그렇죠. 2017년 말이었나요? 오프와이트 프레스토라는 신발을 추첨하는 현장에 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63족 정도를 발매했는데 그날 이제 1,000명 정도가 몰렸습니다, 거기에.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번호표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에서 번호를 꺼내서 당첨된 사람들을 부르는 시스템이었어요. 추첨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당첨되도 너무 좋아하지 마. 누군가 널 습격할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적적으로 당첨이 됐는데 좋아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로또 찾으러 온 사람처럼. 맞습니다. 정말 당첨이 안 된 사람처럼 구석에 가서 혼자 웃고 있었죠. 집에 어떻게 가지 하는 생각하면서. 나는 경호원이 없는데. 와, 근데 그게 당첨이 되셨어요? 60명에 1,000명이라. 와. 네. 그거는 지금 팔았습니다. 당연하죠. 200만 원짜리 신발 신고 어딜 가지라고 생각한가. 갈 데도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서 나간다는 건 죽으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슈프림은 그런 사태가 몇 번 벌어지고 나서 동네 주민들이 끝없이 항의를 한 다음에 랩플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입이 몰리는 과정을 듣고 계십니다. 선착순으로 하니까 폭력 사태도 나고 사람들도 너무 기다리고 민원 들어와요. 바뀝니다. 네. 랩플이라는 거는 이제 응모와 추첨을 통한 제도죠. 이게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주면 되게 황당해야죠. 그러니까 뭐를 응모해서 추첨해서 받는 거야 그러면 아, 그럼 신발을 공짜로 줘? 아니, 그 신발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추첨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당첨돼서 만약에 내가 63번인데 63번 뽑혔어. 그러면 그 63번 팻말을 또 거래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죠. 그거는 근데 당첨할 때 본인 인증해서 본인한테만 팔아요. 아, 본인한테만? 아, 네.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슈프림을 오프라인에서 사려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야 돼요. 매주 화요일 날 온라인에서 1분에서 2분 정도 응모창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응모를 하죠. 물론 이때도 사람이 엄청 몰려서 응모조차 쉽지 않고요. 신용카드를 넣어서 1센트를 내면 응모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남는 수요일에 슈프림에서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당첨이 됐다,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와서 너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라라고 써줘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이 되면은 시간에 맞춰 슈프림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써도 안 됩니다. 문자에 나와 있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만 줄 서기를 시작할 수 있고. 보세요. 지금 살 권리, 줄 설 권리 모든 게 빡빡합니다. 이때 제가 거기에 줄을 서려면은 제가 받았던 당첨 문자 그리고 응모할 때 썼던 신용카드. 1센트를 긁었던 신용카드. 그리고 저의 합법적인 신분증 세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해야만 줄을 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이션 급이죠. 아니 약간 난 비슷한 게 아파트 청약 당첨 그거랑 너무 비슷한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청약이랜다. 부서 늘릴 때 아마 이민국에서 일하던 분들 환영할지도 몰라요. 비슷하죠. 프리미엄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슈프림에서 하입을 빼면 아파트예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기다리면 겨고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여기도 좀 힘든 게 만약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친지가 아프다거나 이런 사정 때문에 매장에 가지 못하면은 앞으로 슈프림에서 진행하던 모든 발매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목요일 슈프림 발매에 몇 번. 무슨 밀교 모임 같죠? 목요일 슈프림 발매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일대 교통이 마비될 때도 있고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서 신발을 신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옷을 입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신발 신고 그 옷 입을 사람들은 여기 안 가죠. 그렇죠. 나중에 200만 원 주고 사죠. 사실 슈프림 LA 슈프림 매장 바로 옆에 소울스테이지라는 리셀샵이 따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슈프림에서 카드를 긁고 물건을 사자마자 바로 옆으로 가죠. 그래서 바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히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슈프림 매장에서 물건 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바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까지 그 근처에 완전히 진을 치고 있죠. 그때 조금 더 쌉니다. 저는 작년에 이거를 아는 분들이 들으면 우아라고 하실만한 스웩인데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박스로고 크루넥이 나올 때 매장 발매에 당첨돼서 구매를 하러 갔었습니다. 당첨은 짱이네요. 네. 네. 그래서요. 요즘 당첨 한 번도 안 된 유피드님이 슬슬 지금 비리가 상하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사실 나성이는 중간 선거 얘기를 하려고 섭외된 게 아니라요. 슈프림 크루넥에 당첨이 된 사람의 자격으로 섭외된 겁니다. 크루넥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맨투맨. 맨투맨은 또 뭐야? 네. 지역방어? 맨투맨은 어떻게 설명해? 이 스웻 셔츠인데 모자가 안 달려있는 스웻 셔츠. 그냥 긴팔. 티셔츠요. 긴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 네. 긴팔 티셔츠. 그럼 맨투맨이라고 그래요? 맞는 연상입니다. 땀을 흘리려는 목적으로 입는 훈련용 의류인 스웻 셔츠의 다른 이름이 맨투맨인 이유는 스웻 셔츠는 대인방어를 할 때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슈프림의 상징인 박스로고 크루네이의 정가가 세금을 포함해서 17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600달러 선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이거요? 이게 맨투맨이에요? 그냥 저거 라운드 셔츠 아니야? 나머지 부분 디자인과 무관하게 의복의 목둘레 선으로 옷을 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버튼 여밈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핸위넥. 아래로 깊게 떨어진 유자. 형은 위넥. 그보다 더 깊으면 스쿠프넥. 옆으로 넓으면 포트넥. 목둘레가 꼭 맞는 흔한 둥근 목둘레면 크루넥이라고 부릅니다. 선원들이 입단 스웨터에 생김새에서 온 명칭이지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슈프림 발매 당첨이 됐다는 거는 제가 거기 가서 1시간 기다리면 400달러를 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재밌었던 게 슈프림 매장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매장에서 바로 나온 사람한테 크루넥을 700달러를 주고 구매를 했어요. 170달러짜리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품이었던 거죠. 와 여기 되게 힙하네요. 멋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장사는 저렇게 해야 된다. 마술이네요. 마술. 슈프림 정품 매장 앞에서 슈프림 정품을 사서 나온 척하면서 가품을 팔던 사람이 있었군요. 데이비드 카프필요? 진짜요. 거기 매장 안에 들어갔다가 가품을 백에 담아서 들고 나와서 바로 파는. 그렇죠. 이런 식의 하이블 기반으로 한 브랜드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건 슈프림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슈프림은 작년에 기업가치 10억 달러 1조 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칼라일이라는 헤지펀드에 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슈프림의 창업자인 제임스 제비안은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슈프림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5천억 달러를 통장에 넣고 있게 됐죠. 글이 되었답니다. 첫 시간에 얘기를 듣고 이경영 문학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맨투맨이 뭐냐 말고 아까 제가 우표 얘기도 했고 아파트 얘기도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거래 가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나는 그만한 화폐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어라는 거래 가치가 있는데 지금 그 거래 가치 외에 뭔가가 지금 하이비라는 이름으로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래 가치에 영향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고 거래가를 정하는 주된 요소죠. 네. 그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저게 그렇게 유니크하게 사실 이 유니크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짜요. 네.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납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의 하이비를 만드는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 생각을 담아서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지사 프로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를 압박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의 가치체계에서 너무 절대적이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벽들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인종 갈등도 있고 계급 갈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별 갈등도 있고 아파트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한국인들이 모두가 모여서 만들어놓은 이상한 가치체계를 한 번만 모두가 한꺼번에 부정할 수 있으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멀리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입 비슷한 어떤 게 수도권 땅에 묻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 이 값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슈프리메 하입과 다른 건 슈프리메 하입은 내가 내 삶을 걸고 이게 없으면 내 삶이 너무 불행해지고 상대적 가난과 박탈감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 하입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는 그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대의 물건값은 거짓말이 결정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홍영훈 나성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문학인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한 걸까요? 그렇잖아요. 뭘 오해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오메. 오Ζ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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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